. 올해는. 올해는 본인이 이동순 있어요. 이동하시려고 마음먹지 않으셨어? 아, 올해요? 네. 아, 직장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네, 이동 때문에 전화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고민이 많아가지고. 궁금한 것도 직장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좀 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맘이 떴어. 네, 그래서 다시 그냥 일반 직장을 다녀야 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제가. 사업 같은 거를 해도 괜찮을지. 올해는 올해는 해도 괜찮은데 내년에는 조금 안 좋아. 아. 근데 올해 그래봐야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올해는 사업하셔도 괜찮은데 내년이 문제가. 음. 내년에는 좀 안 좋거든요. 네. 내년에 안 좋고 내후년은 또 괜찮아요. 아. 근데 올해 하셔서 기반을 잡아놓으면 상관은 없어. 네. 내년에는 인간의 구설이 좀 타고요. 네. 인간의 구설이 타고 내년에는 좀 채춤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본인이. 네. 그래서.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여보세요. 네. 본인이 올해 만약에 사업하시는 거는 근데 마음이 있다는 떴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고집이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네. 저는 제 고집이 좀 센 편이어가지고. 고집이 조금 센 게 아니야. 많이 세. 네. 네. 본인이 지금 사업 쪽으로 지금 본인이 많이 기울어졌는데. 네. 아니 근데 하고 싶은데 자금도 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게 걸리는 게 많기는 한데 또 주변에서 사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운빨이다. 네. 운빨이에요. 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막 선뜻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본인이 근데 운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회사를. 회사를 그냥 한 1년 반을 더 댕기셨으면 좋겠어. 아. 그게 더 좋아요. 네. 네. 음. 사업은 내년 지나서. 아. 내년 지나서 내 후년이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가실려려면 네. 내 후년이나 사업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내년 후년이나 한 삼월달에 사월달에 그때쯤 시작하세요. 음. 그러면 제가 돈을 조금 벌 수 있나요. 예 그때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 그때는 동서남북으로 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형국이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운도 대운이 들어와요. 어. 그때는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올해는 그래봐야 지금 시월달이니까 십일월 십이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두 달밖에 안 남았어. 구정까지 따지면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내년 동지 지나고 나면 본인이 인간의 구설에 관제에 자꾸 힘들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대게 돼. 시달린단 말이야. 네네. 시달려서 본인이 자꾸 손해를 보고 스트레스받고 병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좋아. 음. 안 좋으니까 또 이동하게 되고 또 이동하게 된단 말이야. 네 맞아요 저 조금만 스트레스받은 제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그렇다고 본인이 힘든 일도 못합니다. 맞아요. 아파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좀 슬슬. 그냥. 힘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슬슬 그냥 올해하고 내년에 까지 슬슬 그냥 힘든 일 하지 마시고 그냥 놀이 삼아 그냥 용돈 번다 하고서 슬슬하셔. 음. 그러면 이 직장은 그냥 제가 원래 했던 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냥 구설 안 타게 그냥 직장을 이렇게 잘하시는 게 있잖아.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잘하시는 게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거 삼아서 그냥 서서서 내년까지 그냥 서서서 하셔. 음. 하시고 나면 내후년에 인제 꼽히는 삼 사 월에 인제 삼 사 월 아니면 사 오 월 달쯤에 그때쯤 사업을 하시면 돼. 음.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요. 알겠습니다. 흐흐흐. 궁금한 거 다 풀리셨나요? 네네. 네네. 직장 우선 그게 제일 컸어요. 네네. 그리고 그 내년쯤에는 그 저 사람들하고 많이 안 부딪히시는 게 좋아. 아. 저요? 네. 음. 많이 부딪히시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구설을 딸고. 네. 그러니까 그 때쯤은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그 내년에는 연애 운도 그렇게 없어. 없어요? 저 남자 운이 없을까요? 네. 내년에는 그렇게 없어요. 내년에는 연애 운도 남자친구를 새기면 본인이 상처를 받아. 아. 그러니까 내년에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요. 음.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